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요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은 예능게임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은 피포널4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골든 루키스 GR 시즌 더리우트 1카 되겠습니다 아 해맑게 울고 있네요 시세가 어서오세요 로또님 350만원 94에 오브로 갖고 있고 네덜란드 출신 급여 16, 188cm, 89kg 보통 체격의 왼발상 오른바로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85, 슛 74, 패스 81, 드리블 81, 수비 94, 피지컬 95 되겠습니다 갱이 2성, 명성은 유명선수고요 고유특성은 파워헤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브 실러선 7가사유재형님 싫어요 자 띄우수는 포지션은 센터백이고요 이러면 나가지? 자 센터백, 중앙 센터백을 볼 수 있고 히든 스탭보드로 할게요 아 속과가 매우 좋네요 속력 90, 가속력은 까비 81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로또님 슈파워 91, 근데 슛 쓰지 마세요 짧은 패스 89, 긴 패스 90 볼컨트롤 89, 반응속도 88, 대인수비 95, 태클 97, 가르체기 92, 헤더워 97, 슬라인 태클 92, 몸싸움 100, 스태미너 89, 적극성 93, 점프 95, 침착석 92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속과가 매우 빠르고 아 근데 가속력은 좀 아쉽다는거는 이제 침투한 선수를 잡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속력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후방 빌드업 능력은 보통 약간 라팔바란의 보급의 보급의 보급형 라팔바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인게임에 들어가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참하고 싶은 분 있으면은 초대하시고 없으면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친성경기 이 아이디 친추하고 초대하시면 됩니다 시참할 수 있는 조건은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알람설정 구독 알람설정 하시면 됩니다 구독 알람설정 자 화면은 저한테 알람이 뜨니까 제가 알수있어요 네 구독과 알람설정 쉽죠? 무료에요 무료 구독 알람설정 하시고 말씀하세요 저요? 자 오늘의 경기는 프렌들리 매치업 친선경기입니다 공식대회는 아닙니다만 친선경기 나름의 재미요소가 분명히 있을텐데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이번 리뷰 바로 GR 시즌 더리우트 선수입니다 좀 많이 궁금하실텐데 체감은요 요런 느낌이네요 완전 막 부드럽고 이런건 아니네 바란 느낌이야 바란 아니 바란이 더 좋지 솔직히 말하면 약간 알더웨럴트 그 저 베르통은 살 뺐을 때? 베르통은 다이어트 했을 때 까비 구독 알람했어요? 확인 들어갑니다 네 자차고 자 방금은 후광 빌드업을 아까 봤어요 네 요렇게 네 정확하게 패스를 할 수 있는 친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거리인데 쭉 가죠 네 업사이드는 까비 기다리세요 이 아이디 친처하고 초대하세요 초대 없으면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초대를 하셔야지 내가 할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들어올 겁니다 자 더리우트 더리우트 아 제가 모르고 네 먼저 아 손이란다 발을 뻗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고 시작하는거죠 뭐 어 들어간 선수 있어요 봤습니다 길게 아 까비 까비 뺏겼죠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뺏겨 주시고 네 또 중앙 센터백에 이 더리우트 리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중앙수비수는 수비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수비력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리우트 나이스 컷 아 더리우트 오지마 우리집에 뭐 이런 느낌이네 약간 조율합니다 조율 아 이거 너무 길었다 이거 아 네 논스톱 패스를 그대로 터치도 안하고 때려봤습니다 태오 칠카 좋냐구요 명장TV 태오 검색해보세요 태오 명장TV 태오를 검색해보세요 태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리뷰한게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생각하세요 거기다가 다 적어놨으니까 아 네 좀 로빙 아 지금 근데 너무 좀 근데 좀 아쉬운게 있다면은 가슴파까지 와가지고 애들이 컨트롤하기 힘들어하네 딱 발끝에 떨어지는 그런 패스가 정말 좋은 패스거든요 아이고 구도관람 하셨나요 어요요요요 잘못했다 자 들어오죠 어어 자 이런거 잡아줘야 돼요 네 더리우트 다시 봅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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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은 상황이야 좋은 상황이야 컷 나이스 컷 컷을 해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컷팅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과하게 태클을 시도하는 태클 못하는 애들은 능력치가 별로 안 좋은 애들은 컷하고 쭉 멀리 날아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볼을 소유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뭐 꿀라인 아웃된다든지 네 헤딩 좋은 역습이죠 네 아아 앞쪽으로 구독 안 했다구요 왜 구독 안 했어요 구독을 안 했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구독하셔야죠 구독과 알람 설정 아 잡아줘야 돼요 네 자 반대 봅니다 까비 선수가 먼저 있었어요 자 들어오죠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 올라갑니다 더리우트가 막아줬으면 좋았을텐데 목소리 좋아서 하고 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구독하고 온다고요 감사합니다 카레님 주무시면 안 돼요 카레님 더리우트 아 더리우트 오 포그바를 상대로 아 이거는 실수네요 예 아이고호 어서세요 아이고호 네 지금까지는 무난한 태클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무난합니다 지금까지는 네 아 후광 빌드업이에요 네 성공합니다 아이고 네 아 디저님 왔다갔다 하시네 언제 끝나냐구요 아 드나님 오면은 끝낼라 했지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이 아이디 흐헤헿 흐흐 자 들어오죠 더리우트입니다 아 더리우트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네 어 진짜 죄송한데 벌써요 예 사도님 도망가니 헹 헤딩 괜찮아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네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차는 거야 내가 지시를 저 길게 짠데 패스해도 어디 말하는 거야 하고 이제 그냥 차는 거야 얘는 예 바다님 어서오세요 왜 물음표 왜요 아 나이스 컷 좋아요 아유 까비 더리우트 수비력 어느 정도일지 자 이런거 그렇지 나이스 컷 네 아 아이고 잘못 눌렀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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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줘야 돼요 아 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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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오라니까 뭐요 빨리 나와 뭐하는 자 이거 알아보나요 덴벨레 쪽인데요 네 우수막 덴벨레 네 아 좋아요 로들게스 수팅 오 에이로빙 패스보다 QW 주면은 팀투 훨씬 잘해요 네 구독하셨나요 더리우트입니다 더리우트 그렇죠 네 롬패스 연결 참 잘하네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쌍값에 쓸 수 있겠는데 어우 드나님 원하는 걸 말씀해 보세요 한번 원하는 거 카리님이 카리님 일단 깨어있나요 카리님 주무시면 안 돼요 용사여 일어나서서 더리우트 아 아 거상 확인 아 깜짝이야 더리우트 아 근데 얘가 민첩성은 좀 딸리네 예 무난한데 민첩성은 좀 딸려요 어 그런게 아 근데 후방 빌더 뭐야 슈팅 아 까비 아 그래요? 오케이 링오일 갑시다 오랜만에 한번 링오일 시참으로 네 다같이 한번 링오일 한번 가실게요 그러면 피파 지금 어 총 한 6명 남았거든요 6명 논다님 어서오세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링오일은 또 오래 할 거니까 네 와 이거 된다고? 와 얘 뭐야 이야 이야 아니 이런 패스를 와 이거 뭐 설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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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선 안해요 해적선 안합니다 해적선 이미 다 찍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이제 마무리 하려고요 네 무슨 메타 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뒤로 빼고 이기려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네 어 잠깐만 내가 뭐 어떻게 한거지 지금? 아 무슨 키 눌렀나 했더니 아 나 이거 눌렀구나 스루패스를 맞나? 아 영화 영카씨이에요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우스만 댐벨 네 뭐 나쁘지 않은 무난한 어 연계 플레이와 후방 빌드업 패스를 를 갖고 있고요 수비 능력은요 네 수비 능력은 100점만 점에 한 80점 정도? 네 무난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리우트 자 그리고 도리우트 선수는 무엇보다 어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찾는 선수는 아닌 비주류 선수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정도면 착하죠 네 스피드도 어느 정도 있고 자 유튜브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 박명성 감사합니다.